주인공 바우치에서 핸드크림 뚜껑 열림 이렇게 출근합니다 이제 저녁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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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자 자 warum 좀 좀 하나 정말 계속 ס 다 와이파도 있어요? 와이파도 찍으면 돼요 오 진짜? 카로라도 찍으면 안에서 비밀번호를 넣은 게 있어요 여기가 되죠? 그럼 자동으로 비밀번호가 있는 거야? 네, 여기 비밀번호라서 귀여운 거 많이 나오고 말이지? 머리 자르셨네요 아, 똑똑 잘랐어요 단발하고 싶은데 겁이 나서 아, 나도 이게 좀 짧아나니까 후회는 되는데, 뭘 겨누가 더 좋아질 거 같아 그렇죠, 끝에 다 잘랐으니까 모양으로 어떻게 할까요? 모양? 동그란 사각으로 그럼 길이 최대한 살려서 사각할까요? 응, 이것만 길이 좀 죽이고, 나머지는 살려면 최대한 살려면 지금 오는 곳에 오는 곳이 많아서 이게 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집에서 오는 곳이 많아요 요즘 제원하고, 이렇게 먹으면 가야기 한 곳에, 오늘의 집에서 오는 곳은 반면, 그 전에, 다행히 넓은 곳으로 지금 주문한 곳이 들어왔는데 두 공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단은, 예전에, 이제 우리 중간에, 저는 주문한 곳이 있는데 더 다녀는 곳은 너무 잘했죠. 옷을 주무수가 됐다. 인스타 보면은 네가 익숙해져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잖아. 저 토끼도 너무 잘 만들었다. 토끼 귀엽죠? 토끼도 귀여워. 토끼는 다들 귀여워. 토끼도 귀여워. 토끼도 껍질을 펼쳐. 잠시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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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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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속도로 좀 연하게, 그래서 덜 부담스러워지고 루깡으로 치면 수채 같은 느낌? 봄 컬러는 근데 요번에 나온 거, 요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뻔데 이건 너무 아가씨답니다 요런 거 오픈해도 좀 무난해요 생각보다 그래, 그거는 많이 안 드겠네 손에 흘려 그면 돼 두 번째 감정 아, 이번엔 안 부담스러워 지목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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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강한 남자이시지만 아, 그냥 입으는 거 하고 싶어 야, 너 집에서 눈썹이나 이런 거 다 입은다 딴 데로 가면 부끄러워가 뭐한다 방치고 있는데 부끄럽다 카는데 하나도 안 어울린다 언니한테 왜 부끄러워? 부끄러워 한다 뭔짜리 어려워 지금 방치고 있네 내 손톱에 올리는 것도 처음 했구나 평생에 저번에 한 번 청소해줬잖아 그때 올린 거 말고는 처음 여기 와서 안 하면 할 일이 없다 이런 데를 안 들어가잖아 우리는 한이 대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수만일에 누울하니까 손이 막 흥해져서 하나 만나자 싶어서 이래서 안녕 여기 한 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안녕 여기 앉아 얘가 여기 앉고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엄마 뭐 했어요? 엄마 인사해 아빠 인사해 하지마 아빠 여기 전자레인지 안에 토스트 한 게 있는데 전자레인지에 사라진 코듀린 홀금산 짜리 나무새가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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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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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예약이 2개나 취소돼서 시간이 갑자기 남습니다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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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이버스 사이야... 리터치로 한 1시간 걸리나요? 리터치는 한 40분? 남은 거로 돌아가고 기가 난 거 떼고 남은 부분에 붙은 거라 가지고 한 몇몇 하긴 한 시간 수정 중 두 편의점 우선 식당 인사 괜찮을 것 같고 그냥 두 편의점 은협의 구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